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? 당연히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식을 매일 먹게 되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당뇨병이 두렵다면 매일 챙겨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과연 그 특별한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오주 에스티코안 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놀랍게도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게 되면 5년 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36%나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과일과 특히 이 과일을 매일 섭취할 것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이 연구에선 다양한 과일과 특정 과일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과 과일을 더 풍부하게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하루 평균 2인분의 풍부한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%나 낮았고 반면 하루 평균 1인분 이하의 적은 양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5년 뒤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7%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을 입으로 씹어서 섭취한 사람들은 5년 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낮았지만 과일 짓으로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2인분이라고 하면 다소 많은 양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2인분의 과일은 한국영양학회의 하루 권장 기준과 동일한 과일 300g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연구에선 다양한 과일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과일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압도적인 역할로써 매일 먹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놀라운 과일은 사과인데요 44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과는 매일 한계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무려 36%나 낮춰줄 수 있는 최상의 과일로써 혈중 인슐린을 통제하고 혈당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높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사과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을 적게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체내에 들어와 안정적인 혈당 관리에 큰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또한 사과는 건강한 사람에게 소화와 당흡수를 지연시키고 급격한 당지수를 낮춰주며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져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니콜라피 본돈노 박사는 충분한 과일 섭취가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사과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더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야 할 것을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과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?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적은 양을 섭취하고 계신가요? 사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식이지만 이렇게 좋은 과일을 매일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꾸준하고 충분한 과일 섭취가 무서운 당뇨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을 풍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